그러면 그런 힘든 과정이 있었을 건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 종합적인 전체 통찰력은 제가 많이 부족했고 부족했기 때문에 오는 어려움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부족해서 오는 어려움이 극복하는 것도 하루아침이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준비가 덜 됐고 통찰력이 부족해서 오는 삶의 문제에 대한 어려움은 온몸으로 받아 안아야 되는 문제이니까 그런 문제에 있어서 집사람한테 제일 좀 미안하죠. 절반만 제가 좀 이렇게 짐을 같이 져주면 되는데 그냥 아무래도 사회에 적응은 제대로 내가 안 된 존재인 것 같다고 실패를 인정해버리는 말을 제가 하니까 집사람이 더 힘들지 않을까. 우리나라에서 아이를 키우고 사는 사람들은 다 각자가 극복해야 될 어떤 그런 과제들을 가지고 있는데 어쨌든 과장들은 가장대로 다 어느 정도 아이를 키워내고 난 다음에 또는 어떤 경제적인 것들의 환경을 좀 되고 난 다음에 자유로워지고 싶어 하잖아요. 그게 다 인간의 꿈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다 누구나 그런 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살아가는 힘이 있다라고 살아갈 수 있는 의지가 생기는 거고 우리도 그냥 그런 의지로 가지고 조금 밖에 사람들이 경제활동을 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과 좀 다르지만은 나름대로 스스로가 생각하는 어떤 그런 삶의 극복 의지를 마산을 통해서 저는 분주하게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런 의지를 다지면서 그냥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열심히 살고 있는 거죠. 이렇게 누워있다고 해가지고 열심히 안 사는 건 아닌 것 같고 그런 생각을 하면서 때로는 강 씨한테 미안하다 하니까. 남들은 밥벌이의 일생을 던지고 노년에나 찾는 자유를 화정신 스물다섯 무렵부터 가불했다. 가불한 시간들을 갚을 길이 없는 게 인생이다. 하지만 과정이 다르다고 지금껏 살아온 시간들이 헛된 건 아니다. 영부족한 소리일 수도 있어요. 제가 최소한의 거는 애들한테 애들 하나 인격지니까 인격적으로 대하는 거. 가장 기본적인 건강은 스스로 지키게 해주자. 왜냐하면 우리가 사회생활하면 경제라든지 이런 거 많이 드는데 우리 가족은 경제적으로 능력하지 않으니까 건강을 지키면 그나마 최소 그게 되니까. 그런 기본적인 방법들 애들하고 같이 하고 가르치고 이제 뭐 그 정도가 지금 어떻게 보면 당득 안 돼요. 소프트웨어, 하드웨어를 당득 안 돼요. 각자가 생각해서 잘하는 것들을 저는